오늘의 첫번째 게임 비만 듣고 노래 맞추기 그 종이 안에 달게, 짭게, 맵게, 시게, 맛있게 다른 몇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맛있게는 뭐든지 선택 가능합니다 좋아 그냥 모든 카테고리별로 상자 4개를 준비했어요 문제를 맞추시는 분은 음식 하나로 선택하셨습니다 자 일단 뽑아보자 뽑아보자 1,2,3,3,3,3,4,3,3,3,4,3,3,4,3,4,3,3,3,4,3,4,3,4,4,3,4,3,4,3,4,1,2,3,4,1,2,3,4,3,4,1,3,4,1,2,3,4,3,4,2,4,1,1,2,1,2,3,2,4,2,4,1,2,4,1,2,2,2,2,1,2,1,2,2,4,2,2,1,2,1 지금 자 바로 게임 갑니다 첫번째라운드 첫번째라운드 네! 네! 아 나 이겼다! 나 이겼다 이거! 비도 오고 그래서 헤이즈. 정답! 네! 비도 오고 그래서 비도 오고 그래서 야 알겠다. 네 개! 네 개 한 박수 주세요. 오케이 여기서 눈 가리고 하나 뽑으면 되나요? 네. 일단 바로 우와! 좋았나 봐. 솔직히 뭘 뽑아도 괜찮은데? 아니 솔직하게 진짜 뭘 뽑아도 괜찮은데? 아 돌리지마. 오케이 가자. 야 바로 하자. 괜찮을 거 아니야. 아 그거만 까먹어. 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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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맛있는 거지? 난 논쟁 할래 이거. 이 야만 맛돌이 하루에 틀려놔! 자 두 번째 라운드. 맛있게! 비가 오는 날엔 엠블랙. 땡! 비가 오는 날엔 비스. 아 뭐야! 니가 오는 날엔 야 오는 날엔 나 안 들렸어. 엠블랙 모르잖아요. 엠블랙 모르잖아요. 엠블랙 모르잖아요. 엠블랙 모르잖아요. 전전의 무대 몰라. 전전의 무대? 비. 야 이거 달걀. 달걀 박스가 제일 큰데? 구성만 봅시다. 야! 야! 야 근데 하나 다이어트 중이잖아. 한 번에 천 칼로리만 먹으면 돼. 너가 뭘 골라. 천 칼로리가 넘을 거 같아. 네? 내 이거. 오오! 오오! 와 대박. 나 확인해주세요. 대전. 자 3라운드. 미! 태연! 레인! 시계! 볼빨가사춘기! 힙! 힙합그룹 노래인데 여자분이 피처링으로 한 겁니다. 힙합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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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노래가 뭐였지? 하나 둘 셋. 나. 나. 차지는데. 짠! 아아아아앙! 자 4라운드 시작! 힙합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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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힙합 Today. 힙합게임. 힙합그룹. 힙합그룹. 아아! 나 궁금하긴 해. 왜 비만 듣 거야? 비만 듣고.. 너 이젠 응시를 채우는 거야? 형 감힐었어? 바리스타 다시 되고 싶어? 쟤 약간 차이도 깎으면서 IQ도 깎는 것 같애요. 근데 잡비 형은 바리스타 때가 제일 멋있었어. 맞아. 잡비 형 그때 리즈 시절에 진짜 멋있었어. 돌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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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러면 또 아플다니 우리. 장난이에요. 잡비 형이 제일 멋있지. 5라운드 시작! 야기! 내가 오는 거리에! 야기! 택! 다시! 혼자 있는 방향으로! 유! 김상민! 대세! 대세! 야기! 맥아 맛있게! 상민! 유! 뱉게! 뱉게! 멜로망스! 유! 정답! 야아! 내가 다 했는데. 바로 찍힌 거 가자. 오케이 바로 찍힌 거. 오케이. 덕수장 잘 찍어두시고요. 자 6라운드 시작! 빙한心 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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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뱉게 vs 빙 비 정답. 뱉게 vs 빙 내리지도마다. 자 자개 한번 공개하고. 그다음보다 처음 본다 짝이. 짝이 도로롱 우와 우와 비겐 내자 아니야. 미겁지 마라. 맛있는 거 위로 올려주려고. 잠시만 보여줘. 막衍 christ Broncos 아니 안받고.. 비명점! 진짜 제일 비싼거야! 야 나 명렬에서 밥까지 안 먹어봤어! 명렬에서 밥에 비벼먹으면 진짜 맛있어! 왜 안주잖아! 비명을 뜯어먹어야 돼! 자 지금 못 드신 분이 많으니까 두 개씩 뽑을게요! 오! 시-작! 시계! 아니 맛있게! 김태호! 사랑비! 정답! 아니에요! 아니에요! 맛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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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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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시계! 갑니다! 와 대박! 와 재밌어! 이게 시계야? 이게 레전드다! 자 두 개 고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5만원짜리가 있거든요! 야 진짜 비싼거야! 진짜 비싼거야! 근데 내 생각에는 그거를 어차피 뽑긴 해야 돼요! 아니 이건 시계야! 내 생각에는 형이 방금 만진 두 개 뽑으면 진짜 맛있게 먹을 수 있어! 미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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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뽑아봐! 하나 둘 셋! 이야 사마디! 이야! 뭔지 나쁘지 않은데? 그 정도면 그냥 조금 컹컹컹! 아! 아! 아 싫어! 야 이거 화장실에 있으면 그대로 내려오게! 아! 이거 뭐야? 아! 아! 근데 이거 진짜 무조건 먹어야 돼! 먹어야지! 축하해! 발람 시작! 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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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인태현! 정답! 나 고른다! 큰 거 큰 거! 그래서 뭐야? 이건 스팸이야! 뭐야? 프리무스! 우와! 이거 어떻게 그런 거 먹으면 아냐? 조합이 좋아! 감자 된장! 감자 된장 국글를 드시면 되겠다! 된장국이에요! 조합도 취해지자! 야 난 진짜 국이야? 맛있게가 아니고 그냥 국이 아니야? 근데 진짜 아예 못 먹으면 어떡해! 못 뽑아요! 자! 9라운드! 시작! 맛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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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야! 짜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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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서쪽하네! 짜게! 서쪽하네! 정답! 비명! 이거랑 야 너 천칼로리 넘었어! 칼거리! 비밀의 날이야! 아니! 우와! 야 누군가 하나도 못 맞출 거라고 생각해라! 나 무조건 하나도 먹을 줄 알았지! 아니 근데 어떡해 나 진짜! 자! 마지막 나온다! 아 진짜! 제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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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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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유 레인 드럼 땡! 오빠가 자신기 최신노래입니까? 최신노래입니다! 나온지 한 1,2년밖에 안됐어요! 아 뭐야? 최신노래야! 어! 트와이스다! 트와이스! 땡! 아니잖아! 오마이걸! 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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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게! 오마이걸 비밀정원! 정답!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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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죽잖아! 나의 비밀정원 땡! 땡! 야! 내가 비밀정원 내 땡! 맵게 해서 볶겠습니다! 뜨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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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 저의 한상 너무 푸짐하죠? 먹겠습니다! 야! 오뱅 그냥 죽여버려! 솔직히 이 떡볶이는 달걀로 붙인다 이거는 안 맵다! 와! 나 근데 이거 진짜 달게다! 그럼 달게 한입니까? 음! 아 진짜! 아! 나 다 먹고! 아! 하지마! 아! 잠깐만! 야! 진묵지 안 화장실 냄새가 나는구나! 아! 잠깐만! 이거 냄새 진짜! 아! 엄청난 게 아니라! 땀.. 땀 나는 옷을 가방에 넣고 여름방학 지나고 나서 확보하는 날에 가방을 벗는데 나는 냄새가 아! 아! 진짜로! 아! 무슨 짓 맛있겠다! 그럼 합니까? 음! 진짜 빨리 먹어야 돼! 지금! 지금! 그 납작들 봐! 치즈!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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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jediha! 여기 있습니다! 무슨 생물에 어떤 물이야? 명대 알! 좀 짠이라지 그렇게 먹으면. 꼼짝! 꼼짝! 제대로 안 먹어? 또 짠 거 먹어야지. 이건 별로 안 짠. 와 맛있겠다. 레몬을 다 안 먹어. 뭐라 했지 방금? 하나야 사실 솔직히 말인데? 다 그래도 음식값은 너만 과자. 안 먹으면 좋겠어요. 오늘 있는 거 샀다 안 줄 거야. 안 줘. 안 줘. 저희 점심은 뭔가 이렇게 조촐한 듯하지만 저녁은 제대로 준비해 주셨겠죠? 저녁은 제대로. 뭔데? 꽃새우로 다가. 꽃새우? 꽃새우? 50만 원치. 알겠습니다. 저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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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